세계 최대의 자산운용사 블랙록이 파격적인 내용을 발표하면서 이 코인들의 매수세가 몰리고 우리나라의 대표 코인 거래소 업비트에도 상장되어 폭등할 가능성이 생겼는데요 이 코인들이 과연 무엇인지 지금부터 바로 공개할 테니 영상 끝까지 집중하시기 바랍니다 안녕하세요 소지파입니다 우리나라의 대표 코인 거래소 비트가 최근 새로운 코인을 지속적으로 상장하여 단기 강세를 불러오고 있는 상황에서 1경원 이상이라는 천문학적인 자산을 관리하고 있으며 세계에서 가장 거대한 36조원 규모의 비트코인 ETF를 운영하고 있는 세계 1위의 자산운용사 블랙록이 최근 특정 코인 메타하고 관련된 중대한 발표를 한 덕분에 관련 코인들이 많은 주목을 받으면서 폭등하고 업비트에도 상장되어 단기 강세를 보여주리라 기대할 수 있게 되었는데요 먼저 업비트의 상장 소식부터 살펴보면 바로 어제 업비트가 암호화폐 지갑 관련 프로젝트인 세이프코인을 원화 마켓하고 btc 마켓 그리고 테더 마켓에 동시 상장한다고 알렸으며 관련 공지가 올라오자마자 세이프의 가격이 2시간 만에 100% 급등하게 되었죠 게다가 24시간 거래대금은 전날 대비 무려 9000% 증가하여 4000억 원을 넘어서면서 투자자 사이의 세이프가 엄청난 관심을 받고 있다는 것을 알 수 있습니다 뿐만 아니라 업비트는 도지코인과 시바이누를 상장하고 3년 만에 새로운 밈코인들의 거래를 지원하기 시작하면서 많은 사람들의 시선을 사로잡았는데요 이번 주 월요일에는 고양이 테마의 밈코인인 뮤코인이 업비트 원화 마켓에 상장되면서 30분 만에 신고점을 경신할 정도로 강력한 상승을 경험했죠 특히 뮤 코인은 올해 상반기에 출시된 신생코인이고 업비트 btc 마켓과 테더 마켓에 상장된 지 한 달밖에 지나지 않아서 원화 마켓에 상장된 밈코인 이었는데요 업비트에 상장된 코인 중에 btc 마켓이나 테더 마켓에는 상장되어도 원화 마켓 상장은 하지 못하거나 거의 수년 동안 기다린 끝에 겨우 원화 상장된 코인이 많다는 점을 생각해보면 뮤 코인의 원화 상장 과정은 상당히 이례적인 경우였고 이에 따라 많은 사람들의 관심을 끌고 있죠 뿐만 아니라 이번 주 화요일에는 솔라나 기반 밈코인의 대표이자 저점 대비 200배 폭등하여 솔라나 기반 밈코인 열풍을 시작한 봉크가 업비트에 상장되었는데요 관련 소식이 전해진 뒤로 봉크가 단기 강세를 보여주었습니다 심지어 게임하고 ai 지원에 주력하는 프로젝트인 카브가 지난주 화요일자로 업비트에 상장되었으며 상장 공지가 올라오자마자 카브의 가격이 60% 폭등했죠 더 해서 실물 자산 토큰 rwa하고 연관되어 있는 워몰이 이번달 이 일자로 업비트에 원화 상장되어 30%의 상승을 기록하기도 했는데요 이처럼 업비트는 올해 들어서 수십개에 달하는 코인을 신규 상장하여 강세가 발생하는데 영향을 주고 있었습니다 특히 업비트가 최근에 상장한 코인들을 보면 밈코인과 ai 그리고 rwa 관련 코인들이 많다는 것을 알 수 있는데요 이들은 전부 올해 상반기 기준으로 전체 코인 섹터 중에서 수익률 최상위권을 차지할 정도로 강력한 상승을 기록하여 많은 투자자의 관심을 받고 있는 메타입니다 그리고 이러한 인기 코인들을 업비트가 적극적으로 상장하게 된 배경은 바로 우리나라 코인 시장에 대한 점유율을 높이기 위해서일 것으로 생각할 수 있는데요 작년만 해도 한국 코인 시장에서 점유율 90%를 기록하여 사실상 독점 체제를 유지하던 업비트는 현재 점유율이 50%대로 추락했으며 업비트 다음으로 거대한 빗섬이 40%대로 점유율을 높이면서 우리나라의 최대 코인 거래소 타이틀을 노리고 있는 상황이죠 이는 빗섬이 그동안 여러 메타에 속한 인기 코인을 연속으로 상장하고 적자가 날 위험을 감수하면서 거래소의 주요 수입원인 수수료를 면제하는 이벤트를 진행한 데다 24시간 출금 제한도 폐지하여 우리나라 투자자들의 불편을 해소했기 때문으로 볼 수 있는데요 이에 위기감을 느낀 업비트도 점유율이 역전되지 않도록 현재 투자자들이 주목하는 다양한 코인들을 연속으로 상장하여 강세를 불러온 것으로 보입니다 그리고 만약 업비트하고 빗섬의 점유율 경쟁이 장기적으로 이어지게 된다면 두 거래소 전부 신규 코인을 추가로 상장하여 강세를 불러올 것으로 예상할 수 있는데요 이때 마침 1조 5천억 원이 넘는 자산을 관리하고 36조 원에 달하는 세계 최대 규모의 비트코인 ETF를 운영 중인 세계 1위의 자산운용사 블랙록이 어떤 알트코인 메타하고 접점을 지닌 흥미로운 발표를 하면서 관련 코인들의 강세를 불러올이라 기대되고 있습니다 바로 인공지능과 RWA 메타인데요 블랙록은 최근에 세계 최대의 IT 기업 중 하나인 마이크로소프트하고 합작하여 100조 원 넘는 규모의 AI 프로젝트를 진행한다고 알렸으며 3일 전인 화요일에는 AI 관련주를 중심으로 하는 ETF 상품도 출시하여 인공지능 분야에 적극적으로 투자하려는 움직임을 보였죠 심지어 블랙록의 최고운 영책임자는 AI에 대한 인기를 불러온 인공지능 채치피티 같은 생성형 AI가 상당한 잠재력을 지녔다고 평가하면서 AI 분야에 대한 성장 가능성을 언급하기도 했는데요 이때 블랙록이 100조 원 이상의 자금을 투자한다고 알려진 인공지능 프로젝트는 AI 개발에 필요한 데이터 센터하고 에너지 인프라를 만드는 부분하고 연관되어 있습니다 그리고 우리나라의 대표 코인 거래소 비트가 최근 새롭게 상장하여 급등한 코인 중에 블랙록이 투자한다고 밝힌 데이터 센터와 인프라하고 관련된 AI 코인을 찾아볼 수 있는데요 예를 들어 올해 상반기에 업비트 원화 상장 이슈로 20분 만에 75% 급등한 아카시 네트워크와 얼마 전인 8월에 업비트 상장 공지가 올라오고 35% 상승한 에이셔가 모두 AI 개발에 도움을 줄 수 있는 분산형 컴퓨팅 관련 코인들이죠 더해서 AI 열풍을 불러온 인공지능 채치피티의 개발사 오픈 AI가 마이크로소프트와 엔비디아를 비롯한 초대형 IT 기업들로부터 대규모 투자를 받으면서 200조 원의 기업 가치를 달성한 데다 인공지능 개발 분야에 더 많은 투자를 할 것이라고 발표하면서 새로운 인공지능이 출시되어 AI 분야에 대한 투자자의 관심이 더 많아질 것으로 기대되고 있으며 AI 관련 밈코인도 폭발적인 상승을 보여주면서 사람들의 주목을 받고 있는데요 그 중에서도 트위터에 AI 보신 터미널 오브 트루스가 홍보하여 인지도를 쌓게 된 고트코인이 이번 달 11일에 출시되고 며칠 만에 고점까지 12만 배 폭등한 덕분에 AI 관련 밈코인의 대장 자리를 차지했으며 이 과정에서 어떤 사람이 단돈 720달러로 고트코인을 매수하여 4일 만에 33억 원을 벌어들인 사례가 화제로 떠오르기도 했죠 이처럼 AI 메타에 속한 코인들이 강력한 상승을 보여주고 있으며 블랙록과 오픈 AI를 비롯한 대형기관의 AI 투자 소식으로 인해 AI 코인에도 매수세가 몰리면서 장기적인 강세도 기대할 수 있게 되었으니 점유율 상승을 노리는 업비트가 투자자의 주목을 받는 새로운 인공지능 관련 코인을 추가로 상장하면서 단기 급등을 불러올 가능성이 있습니다 그리고 지난주 토요일에 세계 최대의 자산운용사 블랙록이 자사에서 출시한 RWA 펀드인 비드를 암호화폐 파생상품 거래에 담보로 확대하기 위해서 글로벌 코인 거래소와 협의 중이라는 내용이 발표되어 블랙록을 자산운용 파트너로 삼고 있으며 최근 업비트에 원화 상장된 RWA 메타의 대표 코인인 온도 파이낸스가 단기 강세를 보여주기도 했는데요 여기서 RWA는 부동산이나 주식 같은 현실 자산을 블록체인을 이용하여 토큰화한 것이며 최근에 화재로 떠오른 비들은 올해 상반기에 블랙록이 출시한 이더리움 기반의 자산 토큰화 펀드죠 그리고 비들이 출시되었을 당시에 RWA 관련 코인들이 폭발적인 강세를 보여주었는데요 예를 들어 RWA 코인의 대표인 온도 파이낸스는 블랙록이 RWA 펀드를 출시했다는 소식이 전해진 뒤로 일주일 만에 150% 급등했으며 중동 지역에서 RWA 사업을 진행 중인 만트라 코인 같은 경우는 작년 하반기부터 강세를 보여주다가 블랙록의 RWA 펀드 발표 이후로 더 크게 오르면서 저점 대비 6000%에 달하는 엄청난 상승률을 단기간에 기록했습니다 더해서 업비트에 원화 상장되어 있으며 다양한 자산을 증권형 토큰 형태로 블록체인에서 지원하는 것이 목적인 RWA 코인 폴리메시도 블랙록의 RWA 펀드 발표 이후로 일주일 만에 220%라는 상승률을 달성했는데요 이러한 RWA 코인의 강세로 인해 올해 상반기 기준으로 RWA 섹터의 코인들이 밈코인 다음으로 높은 214%의 평균 수익률을 기록하면서 많은 투자자가 RWA 메타에 관심을 가지게 만들었죠 특히 자산 토큰화라는 테마는 블랙록을 비롯한 초대형 기관들이 적극적으로 진출하는 분야인 만큼 앞으로 성장할 여지가 충분히 거대한 메타라고 볼 수 있는데요 블랙록의 CEO인 레리 핑크는 자산 토큰화가 시장의 효율성을 개선할 수 있을 것이라면서 긍정적인 관점을 제시한 적이 있고 암호화폐 ETF를 모든 자산 토큰화의 시작이라면서 RWA의 중요성을 강조하는 모습을 보였습니다 그리고 미국 최대의 은행인 JP모건은 자체 개발한 블록체인인 오닉스를 통해 자산 토큰화 사업을 진행 중이며 작년 하반기에 자산 토큰화 파트너로 업비트에 원화 상장되어 있는 메이저 알트코인인 아발란체를 선정한 적이 있는데요 당시 JP모건의 채택 소식이 전해진 뒤로 아발란체의 가격이 단기간에 120% 오르면서 투자자의 주목을 받기도 했죠 더해서 글로벌 초대형 금융사인 골드만삭스도 연말까지 세계 RWA 관련 프로젝트를 진행할 것이라고 발표하면서 RWA 시장에 진출하려는 의도를 드러냈습니다 그리고 글로벌 대형 투자은행인 스탠다드 차타드는 앞으로 RWA 시장 규모가 4경원을 넘을 정도로 성장할 수 있다는 파격적인 관점을 제시했는데요 세계 최대의 코인 거래소인 바이낸스가 최근에 밝힌 RWA 코인 시장의 규모가 16조 원 정도라고 알려졌으니 스탠다드 차타드의 전망대로라면 앞으로 RWA 시장이 2500배 수준으로 거대해질 수 있다는 것이며 이는 RWA 관련 코인도 엄청난 매수세가 몰리면서 급등할 수 있다는 의미로 받아들일 수 있겠죠 뿐만 아니라 RWA 시장의 잠재력하고 RWA 코인이 보여준 강세로 인한 인기에 주목한 것인지 우리나라의 최대 코인 거래소인 업비트가 RWA 관련 코인을 연속으로 상장하여 투자자의 주목을 받고 있었는데요 블랙록하고 협력하여 RWA 펀드인 비드를 출시한 자산 토크나 플랫폼인 시큐리타이즈하고 파트너십을 체결하여 RWA 분야에서 블랙록과 접점을 지니게 된 워몰이 이번 달 2일자로 업비트 원화 마켓에 상장되어 가격이 30% 급등했고 RWA 대표 코인인 온도 파이낸스도 업비트에 원화 상장되어 단기 강세를 보여주었습니다 뿐만 아니라 이더리움 기반 디파이 플랫폼이자 수익을 토크나 한다는 특징을 지닌 RWA 관련 코인인 팬들도 최근 업비트가 원화 마켓에 상장한다는 공지를 올리자마자 30%의 상승률을 기록했는데요 마침 RWA 시장이 사경원 규모까지 거대해질 수 있다는 대형기관의 전망이 나오면서 관련 코인의 강력한 상승이 발생하고 투자자들이 몰릴 것으로 기대되는 만큼 업비트가 RWA 관련 코인을 추가로 상장하여 급등을 불러올 가능성도 있겠죠 결국 세계 최대의 자산운용사 블랙록이 엄청난 투자를 하는 중인 AI하고 RWA 메타에 관련된 코인들이 벌써 우리나라의 대표 코인 거래소인 업비트에 상장되어 단기 강세를 보여주었고 두 메타에 속한 코인들이 장기적으로 성장하리라 예상되고 있는 만큼 업비트가 AI와 RWA 코인을 추가로 상장하면서 급등을 발생시킬 가능성을 생각해 볼 수 있는 겁니다 그리고 마침 이 세 가지 코인들이 최근 AI하고 RWA 관련 분야에서 투자자의 주목을 받을 만한 행보를 드러내고 있다 보니 업비트가 앞으로 이 코인들을 상장하여 강력한 상승을 불러올이라 기대할 수 있겠는데요 지체 없이 바로 이 코인들이 무엇인지 영상을 시청 중이신 도지파 채널 구독자분들과 시청자분들에게 감사한다는 의미를 담아서 말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그 전에 여러분이 주시는 관심만으로 코인 투자자들의 주목을 받고 있는 흥미로운 소식을 찾아서 영상을 만들고 채널을 운영하는 중인데요 앞으로도 유익한 영상을 만들기 위해 최선을 다할 수 있도록 영상 아래의 구독 버튼을 눌러 도지파 채널을 구독해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더해서 본 영상은 투자 권유 영상이 아니며 말씀드리는 내용은 전부 개인적인 생각이니 참고만 해주시고 모든 투자는 여러분의 판단이며 그로 인한 책임도 마찬가지로 투자자 본인에게 있다는 부분을 당연히 인지하고 계셔야겠죠 그리고 코인 투자는 손실에 대한 위험이 상당히 크기 때문에 절대 권장하거나 추천해드리지 않습니다 가장 첫 번째로 말씀드릴 코인은 바로 에테나인데요 에테나는 스테이블 코인 USD의 발행사인 에테나 랩스에서 출시한 디파이 코인이죠 그리고 최근에 에테나는 준비금을 이용해서 세계 최대의 자산운용사인 블랙록이 출시한 자산 토크나 펀드인비들에 투자한다는 계획을 알렸고 실물 자산 토크나 플랫폼인 시큐리타이즈와 협력하여 준비금으로 블랙록의 비들에 투자하는 스테이블 코인 UST비를 출시할 예정이라고 발표하면서 투자자의 시선을 사로잡았는데요 이때 에테나가 협력한다고 알려진 시큐리타이즈는 블랙록과 함께 RWA 펀드인비들을 출시했으며 마침 최근에 시큐리타이즈가 워몰을 파트너로 선정하면서 일주일 만에 워몰의 가격이 70% 오른 것은 물론 이번 달 2일에는 우리나라의 최대 코인 거래소인 업비트가 워몰의 원화상장을 알리면서 가격이 30% 급등하는데 영향을 주기도 했습니다 그렇다면 시큐리타이즈하고 협력하여 세계 최대의 자산운용사인 블랙록하고 RWA 분야에서 접점을 지니게 된 에테나도 RWA 메타가 상승할 때 매수세가 몰리면서 강세를 보여줄 수 있고 워몰처럼 에테나가 업비트에 상장되어 단기 급등할 가능성도 생각해볼 수 있겠죠 그리고 에테나는 암호화폐를 전적으로 지지하고 있는 도널드 트럼프 후보의 디파이 프로젝트인 월드 리버티 파이낸셜하고 접점을 지닐 가능성도 있는데요 도널드 트럼프의 디파이 프로젝트는 달러 기반의 스테이블 코인을 광범위하게 사용하고 디파이를 대중화시키겠다는 목표를 내세우고 있습니다 이때 마침 에테나의 자체 스테이블 코인인 USD는 이름에서도 알 수 있는 것처럼 달러를 기반 화폐로 삼고 있는데요 게다가 USD는 수십 퍼센트 상당의 연간 예치 수익률을 제공하다 보니 많은 투자자 사이에서 인기를 끌고 있으며 암호화폐 전문 분석 및 투자기관인 델파이 랩스의 CEO는 앞으로 USD가 스테이블 코인의 대장인 태도하고 그 다음으로 규모가 거대한 USDC의 뒤를 이어 스테이블 코인의 대표 자리에 오를 것이라는 전망을 제시했습니다 이에 따라 트럼프의 디파이 프로젝트가 USD하고도 접점을 지니게 될 가능성이 있으며 USD와 밀접한 관련이 있는 에테나에 대한 매수세가 늘어나서 가격이 상승할 수도 있겠죠 더해서 세계 최대의 코인 거래소 바이낸스가 에테나의 런치풀을 진행하기도 했는데요 런치풀은 바이낸스가 특정 자산을 예치한 사용자에게 신규 상장하는 코인을 배분하는 이벤트로 철저한 검토를 거쳐서 성장성을 입증한 코인만 런치풀에 선정된다고 하기 때문에 바이낸스가 에테나의 잠재력을 인정한 것으로 받아들일 수 있습니다 이처럼 에테나는 세계 최대의 자산운용사인 블랙록하고 친아모아페 미국 대선후보인 도널드 트럼프가 지원하는 디파이 플랫폼과 접점을 지닐 가능성이 있으며 세계 최대의 코인 거래소인 바이낸스 런치풀에도 선정되어 성장 가능성을 인정받았다고 볼 수 있으니 이를 바탕으로 에테나가 우리나라의 대표 코인 거래소인 업비트에 상장되어 강력한 상승을 보여주리라 기대할 수 있겠는데요 지금 에테나는 바이낸스 비트겟 바이비트를 포함한 대형 글로벌 거래소에 상장되어 있으니 참고하시면 되겠습니다 그리고 두 번째로 말씀드릴 코인은 바로 아이오넷인데요 아이오넷은 AI 개발에 도움을 줄 수 있는 분산형 컴퓨팅 네트워크 프로젝트로 최근 업비트에 상장되어 가격이 35% 급등한 분산형 컴퓨팅 관련 코인인 에이셔하고 파트너십을 체결하기도 했죠 게다가 아이오넷은 업비트에 상장되어 있는 AI 관련 코인의 대표 중 하나인 렌더 토큰하고도 협력한다는 소식을 전했으며 우리나라의 대형 코인 거래소 빗썸이 최근 아이오넷을 상장한다고 알린 덕분에 아이오넷의 가격이 단기 급등하는 모습도 보였습니다 게다가 바로 오늘 오전에는 미국의 대표 코인 거래소 코인베이스가 인공지능하고 암호화폐 융합 사례 중 하나로 아이오넷을 언급한 덕분에 투자자들이 아이오넷에 관심을 가지는 계기가 마련되기도 했죠 심지어 아이오넷은 세계 최대의 코인 거래소인 바이낸스에서 런치풀 코인으로 선정되기도 했는데요 런치풀은 바이낸스에서 철저한 검토를 통해 코인의 신뢰도 하고 성장성을 입증한 경우에만 진행된다고 말씀드렸으니 런치풀에 선정된 아이오넷의 잠재력을 바이낸스가 높게 평가했다는 것으로 이해할 수 있죠 한마디로 업비트에 상장된 여러 AI 코인들과 협력 중인데다 한국 코인 시장에 이미 진출하여 인지도를 쌓고 있으며 세계 최대의 코인 거래소 바이낸스가 런치풀에 선정할 정도로 잠재력을 인정받았다고 볼 수 있는 아이오넷을 업비트도 향후에 상장하면서 단기 상승을 불러오리라 생각해 볼 수 있는 것이죠 그리고 현재 아이오넷은 바이낸스 코인베이스 비트겟을 비롯한 대형 코인 거래소에 상장되어 있으니 알아두시면 되겠습니다 이어서 세번째로 말씀드릴 코인은 바로 헬륨 코인인데요 헬륨은 분산형 무선 네트워크 구축을 목표로 하는 프로젝트로 이처럼 특정 네트워크를 분산화하는 것을 디핀이라고 부릅니다 그리고 현재 디핀 관련 프로젝트는 대부분 AI 개발 과정에 도움을 주는 역할을 맡고 있으며 우리나라의 대표 코인 거래소인 업비트가 최근에 상장한 아카시 네트워크 하고 에이셔도 디핀 관련 코인으로 볼 수 있죠 그래서 디핀 관련 코인과 AI 코인들은 대체로 동일한 가격 흐름을 보여줄 때가 많은데요 특히 2200조원의 자산을 운용하는 미국의 초대형 자산운용사인 프랭클린 템플턴이 디핀 관련 코인의 대표로 헬륨을 언급할 만큼 높은 위상을 차지하고 있기 때문에 AI 코인 강세가 예상되는 지금 헬륨 역시 폭발적인 상승을 보여줄 가능성이 있습니다 뿐만 아니라 헬륨 코인은 업비트에 상장되어 단기 급등할 가능성을 기대할 수 있는 코인이기도 한데요 왜냐하면 업비트가 매년 주최하는 대규모 컨퍼런스인 UDC에서 헬륨의 최고운 영책임자인 스카씨겔이 연사로 참석한 적이 있기 때문이죠 이전부터 UDC의 특정 암호화폐 프로젝트 관계자가 연사로 참석하게 되면 업비트가 해당 코인을 상장하는 일이 많았는데요 예를 들어 최근 업비트에 원화 상장되면서 화제가 되었던 레이어 제로의 공동 설립자가 UDC에 연사로 참석한 경험이 있고 마찬가지로 업비트에 원화 상장되어 사람들의 관심을 모았던 레이어 투 코인인 블라스트와 NFT 마켓플레이스 관련 코인인 블러의 창시자 역시 UDC 연사에 오른적이 있습니다 한마디로 헬륨 코인은 미국의 초대형 기관이 선정한 디핀 메타의 대표이기도 하며 UDC의 연사로 헬륨 재단에 최고운 영책임자가 참석하면서 업비트 상장 가능성이 높다고 볼 수 있으니 앞으로 헬륨 코인이 업비트에 비트겟 바이비트를 비롯한 여러 대형 거래소에 상장되어 있으니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더해서 도지파 영상에 나오는 코인들을 어떻게 매수할 수 있는지 궁금하신 분께서는 메시가 공식 파트너로 있는 대형 글로벌 거래소 비트겟의 영상에서 다뤄지는 코인들이 거의 전부 상장되어 있으니 비트겟에서 평생 수수료 할인과 에어드랍 증정금 등등 최대 혜택을 받으며 도지파 영상에 등장하는 코인들을 간단하게 바로 매수하는 법을 알고 싶은 분들은 영상 아래 고정 댓글에 있는 링크를 참고해주시기 바랍니다 1경원 이상의 자산을 운용하는 세계 최대의 자산운용사 블랙록처럼 비트코인 ETF를 출시한 초대형 금융기관들이 100만개 넘는 비트코인을 매집하면서 비트코인 창시자인 사토시 나카모토가 보유한 것으로 알려진 비트코인 물량인 110만개에 가까운 블랙록의 최근 행보를 토대로 RWA하고 AI 메타처럼 여러 알트코인의 폭등도 기대할 수 있는 상황인데요 이럴 때일수록 최대한 여러 정보를 접하면서 어떤 메타의 코인들이 투자자의 관심을 사로잡고 있는지 제대로 확인해둔다면 앞으로 다가올 코인 강세장에서 좋은 결과를 볼 수 있겠죠 그렇기 때문에 매일 코인 시장에서 중요하게 여겨지는 소식과 함께 관련 코인의 상황도 알아본 다음 영상을 통해 전해드리고 있는 것인데요 집중할 수 있도록 영상 아래 구독버튼을 눌러 채널을 구독해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그렇다면 다음 영상에서 뵙겠습니다